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병가 신청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017년 6월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고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초 병가와 연장병가, 정기 휴가 모두 당시 지역 대장의 구두 승인 아래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누락된 병가 명령은 내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진단서 등 당시 증빙 서류가 부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경위는 군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민원처리대장과 민원실 녹음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원 반장도 국방부 민원실 소속이라고 밝힌 한 남성에게 서 씨 병가 관련 문의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지원 반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도 통신내역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병가 연장 처리 상황에 대해 2017년 6월 14일과 21일에 메신저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수 Ann 머 już 박じ 조 자막 자막 받 고백 연상 주 자막 녹